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금 시작하는 것과 함께 얘기하십니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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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단원들은 NFL시라는 곳에 와서 5일 동안 교육을 또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우간다 정부랑 협력해서 만든 리더십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숙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방은 P5 원래는 총 4명 이상의 공간인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 콘센트도 있고 더욱 감사하게도 미리 생필품 같은 거 준비해 주셔서 진짜 산골짜기 있고 오는 길도 비포장도로 갔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활한 자연? 늦었다. 어쨌든 하던 얘기 계속하자면 무아르기라는 데를 갔을 때보다 물론 지어진 것도 최신이고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좀 많이 담겨있다. 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군대 식당처럼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데가 있고 이 배수로도 뭔가 우리나라 시골 느낌 나는 국기계양대도 있고 이건 무아르기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국기계양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인의 정서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이 배수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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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셋 트랜스or 마인드셋 트랜스or 자려 개조 트랜스포림마인셋 트랜스포 트랜스포림마인셋 트랜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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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 개조 그레죠 선생님 잘하시네요 장갑 드릴까요? 사실 정식 왕이었어요 작년에 정식 왕이었어요? 제가 정말 빨리 하거든요 잘하긴 해 원래 이렇게 느린들게 안해요 저는 진짜 엄청 빨리 다 보여드릴게요 지프를 같이 섞어도 내가 흙으로만 하라고 그러죠 I understand 와 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빨라 이거 뽑는 속도를 다 따라가고 있던데 진짜 너무 초 빠르네 와 내가 이 속도를 맞춰서 뽑지 그쵸 선생님이 맞춰서 하시는 거죠 일찍 뽑아 놓으면 이게 햇볕을 보면 얘가 뿌리가 상하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뚜라기시잖아요 뚜라 역시 뚜라기시니까 네 속도 좀 맞출게요 이제 네 전 전혀 쉬우세요 일찍 빼면 뿌리죠 누가 흙을 덮어놨네 많은 터치는 금물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선크림을 안 발라서 살이 어머무시하게 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냥 덤디겠습니다 간장 벼란밥은 만들기도 쉬운데 진짜 맛있고 거기에다 양파 장아찌 올려서 먹어도 맛있겠다 간장 계란밥 만드는 방법은 계란 1인분 했을 때 밥 한 공기 200g 정도예요 계란 두 개 여기서는 빡차게 있겠다 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간장은 샀고 참기름 하셨고 내가 생각해드리면 맛있는 간장 맛만 하고 내가 제가 그가 많은 김밥을 넣어주시고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굉장히 빠른데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일한 지 지금 한 4년 돼 가는 거 같아요 진짜 빠르세요 아니 저 저 농업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커피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안돼 한 주 먹방 할래요 농부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한 농부르 인터뷰 보기로 하겠다 네 다들 일주일 수고 많으셨고요 매일 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 이 감정 그대로 하면 한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빛받이 네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겠습니다 와 밀고였다 밀고 잘하시네 밀고 잘하시네 다들 이 노래 듣고 보고 싶은 사람들 제가 한번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터졌죠? 터졌네 아 완전 찢어졌어 이러니까 평소리나 지금 승차로 가려야겠구만 틀빛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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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